자 이제 기대되시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우리 다이나믹 1시간 이후에 전통답게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감성으로 오늘 경연대회 시작을 달려오겠습니다. 박수 준비 되셨습니까? 박수 준비 되셨습니까? 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합성으로 오늘 다이나믹 최종 결선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팀을 만나시겠습니다. 대구 컴퓨터 포로링 무용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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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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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